여기서 물 잘 나와요 어머니? 그러면 큰 대야 있어요 대야 큰 거? 고무통 송선 아빠. 고무통 세제 세제도 갖고 나와야 되겠네 그럼. 여기 있네. 이거 좋다. 와 깊다 이거. 손이 안 빠져네. 이거 두 개를 해서 하나는 물 받아놓고 하나는 빨고. 그럼 옷을 연결해야 되니까 좋을 거예요. 그러면 들어버리려고. 물 잘 나온다. 물 잘라. 세제. 세제. 이거 보여. 세제. 세제예요? 이거 문경 세제 아니고? 세제예요 그냥. 그럼 또 발로 밟아야지 또. 밟아야죠? 원장님 저 신발. 둘이 같이 들어가자고 여기? 이거 밟아야죠. 내가 비누 부어드릴게. 네 그러세요. 비누 부어드릴게. 이만큼 보면 될까요? 미끄럽지? 미끄럽지. 이만큼 부신 거예요? 이 정도는 부어야지. 이거 얼마나 나와요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아니 거꾸로 많이 넣을 거 아니에요 지금 봐봐요. 이만큼만 넣으면 되잖아. 네. 더 안 넣었어. 와우. 다름이 시원한데. 와우. 다름이 시원한데. 원장님. 네. 여기 들어오세요. 아이고. 다 혼자 가기 힘들어요? 같이 해야죠. 아 그래요? 원장님 저 군대 갔다 오셨을 거 아닙니까? 아 갔다 왔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저 발 맞춰가지고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해야죠. 뭐 그런 걸 많이 했지 여보는. 잘했지.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리 오세요. 어머니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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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이 들어가는 게?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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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군입니다. 하나 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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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바퀴, 한 바퀴 돌아야죠. 아, 이거 통돌이니까 한 바퀴 돌아야 돼. 자, 원장님은 후진, 저는 전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좌우로 걸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재밌네. 제가 아까 모터가 하나랑 지금 모터 두 개랑 완전히 다르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교류한 거 더 없죠? 이야, 떼콤을 다 빠진다. 좋다. 이야, 이것만한 저 빨래 기계가 없다, 이거. 더블 파워네. 통이 돌지 않고 바람이 돈다. 더블 파워. 통이 돌지 않고 바람이 돈다. 이야, 이런, 이런 거. 지금까지 이런 통돌이 세딱대는 없었다. 아이고. 자, 이제. 세제, 세제, 세제 너무 높네. 세제, 세제 겁나게 높네. 이거 이제 꺼내가지고. 어, 짭시다. 짜가지고 이리로 넣자고요. 어머니, 우리 잘하고 있죠? 아, 이거 잘하고 있네, 이거 아주. 그쪽에서 한쪽에서 잡으시고 이쪽에서 잡고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렇죠. 이거 잡으세요. 제가 잡고 있을 때 이거 잡으세요. 와. 이야. 세제 너무 많이 넣었어. 세제. 아니, 아니. 세제 이렇게 많이. 계속 확실하게 해야죠. 그럼. 확실하게. 그러니까 빨리. 야. 자, 돌아갑니다, 또. 이야. 좋다. 또 빨리 봐야죠. 그래도 이거 하니까 좋네, 기글이 좋네. 그럼, 시원하네요. 물 한번 버려야겠다, 이거. 써야 되니까. 아니, 어떻게 하려면. 아니, 어떻게 하려면. 여기로 보내야 되니까. 꼭 물 소리 때문에. 이렇게 뒤로.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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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윤택 씨 있는데 저기서. 네, 그렇게 해요. 그냥 이거 쏟아붓어요. 여기서 밟을 때. 밟아서 짜자고요. 밟아서 짜자고요. 빨래판이다, 이거. 아니, 근데 왜 잔소리가 이렇게 많으시대? 원래 그런 게 감독이 있어야 돼. 원래 감독이 잔소리 하는 거죠. 아니, 잔소리 심해서 이거 해 딱히 못 돌아가겠네. 아, 이게. 모노파워. 아, 모노파워인데 속도가 더블이야.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월요일이 대출! 우와... 우와. 다시 느리게. 느리게. 강약중간. 강약중간. 아, 재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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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강약중간. 그다음 빠르게. 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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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어머니, 좀 시원하세요? 시원하세요. 보는 것만 해도 시원하죠? 네. 나도 시원하네, 나도 시원해. 만만치 않아요. 가운데 좀 잡아주세요. 가운데를 잡고 돌리면 이게 양쪽에서. 그렇지. 그렇지. 돌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한 번. 돌리고. 이게 힘을 맞춰서 해야 돼. 하나, 둘, 셋. 돌리고. 다 빠졌다. 뽀송뽀송하네, 이불이. 살짝 뻔따 갖다 놀으면. 자, 놀러 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랄라랄라. 우리 즐겁게 밟아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서 넣읍시다 이제. 여기 넣어야지. 여기 넣으면 안 돼요. 거기 출입문이니까. 걸고 갈게요. 걸로 이리 갈 거예요, 어머니. 손이 안 나서 그래. 아니, 그렇게 하면. 됐어, 됐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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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진짜 잔소리 죽였지. 왕이네. 여기서 낮은 데서 걸고 끌고 가야지. 안 좋을까 하면 빨래 쪽에서 다 이불 버리지. 왜냐면 꺼먹고 보통. 그랬어? 네. 빨래 끝! 빨래 끝!